이번 영상에서는 메딧 링크 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페이지로 접속하여 가입한 계정을 입력 후 로그인합니다. 만약 가입한 계정이 없다면 하단의 탭을 클릭하여 회원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메뉴 구성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시보드입니다. 메딧 링크에서 진행한 전체 작업에 대한 통계를 그래프와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박스입니다. 메딧 링크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한 모든 케이스를 표시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생성된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톡입니다. 메딧 링크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한 케이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한 케이스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이 사용 가능한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기계에서 손쉽게 3D 스캔 데이터를 확인하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박스에서 공유하고 싶은 케이스를 선택합니다. 공유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유하고 싶은 파일을 선택합니다. 공유 범위를 설정합니다. 상세 설정 옵션을 확인합니다. 공유할 링크의 만료 날짜와 보안을 위한 6자리 PIN 코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 이름을 활성화하면 공유된 케이스에 환자 이름이 공유됩니다. 코멘트 허용을 활성화하면 공유 링크에 접속한 모든 사용자와 코멘트나 주석 기능을 통해 대화가 가능합니다.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링크 생성을 클릭합니다. 공유 링크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스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캔 데이터의 원하는 지점을 클릭하여 주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주석은 링크에 접속한 모든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링크에 접속한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링크에 접속한 모든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화면이 공유됩니다. 케이스톡을 이용해 환자와의 상담 내용을 공유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트너입니다. 링크에서 오더 기능을 이용하려면 치과와 기공소는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이 파트너 탭에서 검색하여 계약을 요청하고, 현재 계약이 맺어진 파트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멤버십입니다. 링크는 고객에게 보다 일관되고 개인화된 경험을 구축하고자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링크 클라우드 저장 용량에 따라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플랜으로 구본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딧링크 멤버십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제입니다. 메딧링크를 통해 결제를 완료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 정보 보기입니다. 회원 가입 시 입력한 가입 정보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메딧링크 서비스 사용 및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은 하단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프센터는 메딧링크 사용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신 프로그램의 인스톨러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시 제공한 인스톨러를 분실했거나 인스톨러가 구버전일 경우 최신 버전 제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딧링크 웹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